명란 노릇 이제 시작이다 명란젓갈 다 담았어요? 네 5개 얼음 없어도 되려나? 아 네 얼음 해주세요 네 구미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장도포가 되니까 어 청소년부터 어르시되지 양념에서 아 오케이 민아 너도 사줄까? 사줄까? 어? 언니야 명란젓갈 사줄까? 명란젓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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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더 그래서 카드 2개는 2개 다 안들어가면 2개 따로 넣어주세요 서문시장 왔어요 우리 이쁜미나 안녕 이쁘다 언제 봐도 이쁘다 언니 골랐어? 그 빨간거 이쁘다 네 아 피다 맹란젓갈 먹을래? 어? 맹란젓갈 어? 젓갈 안 좋아해 냉동실 응 이거 미역국 끓이 얼마나 마신다고? 아 됐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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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티 사러 가자 그러면 사장님 다 담았어요 다시 담았야돼요 아 다시 담았야돼요 아 여기에 보면 김밥 도넛을 진짜 멈췄어요 이필이가 오늘 지쳤나봐요 지칠 때는 지쳤나봐요 소독봉 인데 이 색깔 또 있어요? 네 그 색깔 한 개 더 줘요 우리 언니가 사 준대요 어.. 이거 많이 부는 거 아닌가? 네.. 아.. 네.. 하하하하 가자 거기에 공룡봉 예.. 마갈리.. 공룡봉 예.. 시원.. 음.. 눈 냄새 주먹 혀에.. 백기고.. 시원.. 아.. 딱 담아가고 담나? 네.. 빨리 빨리 좀 담아줘요 우리 가야돼 예.. 너가 더 이빨하고 싶은데 어.. 어.. 어디 가는데 웬만 젓가락 이렇게 담아서 팔아요 여기 서문시장이예요 서문시장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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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담아주시네요 여기 맥란젓갈 서문시장 여기에 젓갈집 사러 오세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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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주시는 거예요 네.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.. 여기에 젓갈을 파는 집인데 제가 우리 아들이고 저거 맥란젓갈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사러 왔어요 아.. 아.. 서문시장에 시원해요 여기는 안에는 덥지 않아요 위에 뚜껑이 다 있어가지고 햇병 가려줘가지고 시원하고 좋아요 소중한 담았어요 이거 두개로 해야지 두 개를 담아줄까? 응, 이게 안... 어른이 아이고 아, 못 살아 진짜 누구, 누구? 어? 눈꼬 닫니? 눈꼬 닫니? 뭐 그런거 하지 말고 뭐 다른사람이 있다고 그런 눈꼬 닫니꺼? 카드 여기 줬는데 이렇게 넣으면 어떡하노 계산요? 사장님 언니야, 언니 이 집에 카드 좀 받아 갖고 나와 카드 받아와 자 이제 시작해 자 여기 보면 제가 사랑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시앗호떡 시앗호떡 외국에까지 여기 외국 사람까지 여기 오셔가지고 배워가시더라구요 그거 프로그램을 제가 봤거든요 이 시앗호떡 아주 유명해요 서문시장에서 최고로 유명한 곳이 이 집의 시앗호떡이에요 4개 담아주세요 시앗호떡을 사가지고 네 차에서 가면서 한 개씩 먹을게요 잠깐만요 네 어구 이게 젓갈이 엄청 무겁다 얼마에요? 얼마에요? 4,000원 자 시앗호떡 여기서 서문시장에서 안 먹고 가면 서운한 시앗호떡 여기 있어요 여기 6,000원 6,000원 가면 서운한 시앗호떡 내가 4개 포장해주세요 어 3,000원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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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시앗호떡 한 개씩 샀어 이 집에 유명한 카드 가방에 넣어야지 내가 돈을 썼길래 자가 많이 받겠지 아 돈을 가져갔길래 사장님 많이 파세요? 네 왔습니다 네 같이 먹어요 네 네 자 시앗호떡을 들고 이제 갑니다 고옹 어 7만원 영수증 나죠 7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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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배경님 배고 있습니다 어머 이제 차에 짐을 갖다 놓고 집으로 갑시다 언니야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손 언니야 나 이거 못들어 아니 아파 차에 실어 놓고 와 언니 못 살 건데 온다는 게 쉬운 거 아니다 아 너도 이제 40분 남았는데 이거 30분 남았는데 이거 30분 남았는데 이거 빨간 거 여기도 이쁘네 집에서 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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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통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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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다 고통님 아니 나는 나는 동영상 당기시오 우리도 좀 들어가게 해주시오 박경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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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간다 우리 언니거든 언니야 여기 이쁜 옷 많다 이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깐 어 어 여기에 옷이 이쁜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가 예쁜 옷이 많아 저거 이쁘다 언니야 저거 만원인데 저거 이쁘다 여기에 이뻐 어 어 티샤스 이쁘다 이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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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샤스 이쁘다는데 이피디 거 피디님 이런 데 티샤스 사면 되지 여기 여자 옷인데 언니야 여기 여자 옷인데 언니야 여자 옷을 입으라고 이피디 보고 여전거 좋네 남자뿐 으음 으음 아 아 선물시장이 언니야 진짜 오랜만에 왔다 아 어 어 뭐 뭐를 해 좀 못찾어 언니 지금 찾으려고 언니 뭐 찾으려고 아 그냥 그냥 그렇게 막 다니지 말자 힘들어 언니 힘들어 나 아 아 선물시장에 옷들 너무 많다 진짜 언니 그 장아 애기옷들 네 아 지나가시면 돼요 아 아 으악 공주옷 야 언니 조금 있으면 우리 나도 공주옷 살 수 있다 그래 그래 응 응 얘들 언니 우리 못 찾는다 가자 아 선물시장 다니는게 쉬운게 아니네요 나이가 있나봐요 이쒸 이쒸 얘 어디갔지 어 뭐 사는데 딸하고 와이프하고 옷 산다고 아 딸하고 와이프하고 옷 산다고 이피디 이야 멋쟁이 멋쟁인데 우후 민아 일로 와봐라 영상 찍는거야 지금 앞으로 다 나가잖아 응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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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피스 정말 예쁘다 그래 우리 그러면 저번에 우리 니 했던 언니 여기는 티 같은거 아니고 아니다 우리 민아 마음에 드는거 있나 한번 봐라 응 한개 사줄게 괜찮아 봐봐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거 있으면 이비로 전화 오겠지 한사람 한사람 다니면 못다녀 미나야 전화 온다 마음에 드는거 있으면 짚어 고거 만들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거 이쁘지않나 목산도 이쁘고 아 요거 이쁘나 응 이거 이쁘네 어 한개 사줄게 골라 응 카키색깔이 좀 특이하네 그래 카키가 청바이자고 좀 잘 어울리겠죠 응 응 그런거 내가 사줬냐 나 이쁘다 다른색깔 골라봐 자 여기서 예쁜 옷 골라서 갈게요 얼마 사줄게 언니도 한개 골라라 사줄게 언니도 옷 골라 사줄게 알았어 자 우리 여기서 서문시장에서 언니랑 미나랑 쇼핑하고 갈게요 알았어 사랑합니다 다음에 서문시장 같이 놀러와요 아셨죠 항상 건강하시구요 무더위에 땀 많이 흘리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쁜아 안녕 언니야 안녕 언니 안녕 너무 감사했어요 언니 안녕 언니 안녕 안녕 언니 방송 찍는게 아니라서 나도 헷갈려가지고 어 영상 안녕 어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사연장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머 고마워 미나야 사랑해 응 알았어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부를 언니